에헤이 말하기 시험 2차 할거구요 그 다음에 의미제시 의미제시면 한글보는거네 한글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며 영어말하기 2회 동료에 확보를 해주실라 했구요 말하기 시험치면 되겠네요 선생님 이거 키즈타임으로 해달라 키즈타임으로 해달라 키즈타임으로 해달라 뭐 그래주고 오케이 의미제시 시작 오케이 일찍 일찍은 뭐에요 early early 있을줄 아시죠 e a r r y 그렇게 외우나요 오늘 처음에는 그렇게 외우죠 early 하면 되겠죠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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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early 오케이 맞았구요 다음 지민이네요 질문 question이죠 question도 쓰기 까다로운데 쓸줄 아시나요 네 네 퀘 퀘 퀘 퀘 퀘 퀘 퀘 퀘 퀘 질문, question. 아, question은 하나, 둘, 셋, 셋일 수가 있으니까 어, question. 한 가지 질문이면 뭐라 그런다? 어, question. 하면 되겠죠. 오케이, 직원이네요. I'd like to, oh. 그렇죠, 오늘 패턴은 I'd like to입니다. I'd like to. I'd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나오는가요? I'd want. I would like would like는 원한다 하고 싶다 이렇게 씁니다. 뭐 뭐 하고 싶다 할 때 would like 쓰는데 would like는 I'd like to 집에 가다가 뭐니까 go home이니까 난 집에 가고 싶어요. I'd like to go home 하면 되겠죠. I'd like to go home. I'd like to go home. 오케이, 끝났고요. 이렇게 써지 오네요. 음, better 그렇습니까? bitter는 쓴 이란 뜻이에요. 맛있은 bitter 더 잘 better 그렇습니까? 오케이 더 잘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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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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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 병원이는 아직 안 돼요 이거 학교 갈 거잖아요 예, 그렇다네요 알겠습니다 자, 안 찍고 돼요 finish죠 끝마치다 finish finish 하고 쉬 안 되겠죠 finish 끝마치고 싶다 I'd like to finish early today I'd like to finish early today 오케이 나는 끝마치고 싶다 I'd like to finish 언제 early 언제 today 오늘 일찍 early today I'd like to finish early today 오케이 아슬아슬했어요 오케이 지민이네요 I'd like to know you better 그렇죠 난 널 더 잘 알고 싶다 I'd like to know you better 오케이 너가 뭐해 너 알다 널 더 잘 알다 I'd like to know you better 오케이 장면 되겠어 요리 내용 나는 쇼핑 가고 싶어 I'd like to go shopping I'd like to go shopping 오케이 이 다음 명됐어 지민이네요 I'd like to give it a try 그렇죠 난 누가 한 번 해 보고 싶다 I'd like to give it a try I'd like to give it a try I'd like to give it a try 오케이 give it up 그것을 포기하다고요 give it a try 한번 시도해보다 give it a try I'd like to 다 모르겠어 승민이네요 I'd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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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지오이네요 ask죠 질문하다 ask 요청하다 ask ask 오케이 재석에서 지오 내용 나우죠. 오케이. N-O-W. 나우. 알다. 나우. 나우. 오케이. 모르겠어. 흥민이네요. 그렇죠. 그것을 한번 해보다. Give it a try. Give it a try. 오케이. 그 다음 지원이네요. 난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 그렇죠. 단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다. I'd like to ask you a question. I'd like to ask you. I'd like to ask you a question. A question을. 오케이. 그래서 지우네요. 다 같이 쇼핑 가다. Go shopping. 오케이. 오. 이렇게 되었네요. 오케이. 승빈이만 좀 분발하면 되겠네요. 지민이는 문제 한 문제를 덜 풀어서 전부가 덜 나온 거죠. 틀린 거 없잖아요. 그래도 그래요. 오케이. 잘 들어갔고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쓰기 시험 2차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early라든지 finish라든지 뭐 Know you better. Give it a try. 쓰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쓰기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녹음 숙제 있습니다. 의미 제시 모드로 영어 말하기 2회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노너지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노너지즈는 유추라고 했죠. 오케이. 마찬가지. 트위트 타이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관은 안 되죠? 네. 당연하죠. 오케이. 승빈이 비추고요. Peace is the type of object. 그렇죠. object죠. 오케이. 다같이. Peace is two parts. Peace is two parts. Thing is two objects. Thing is two objects. Thing is two objects. 어노너지즈는 이렇게 읽어도 돼요. Peace part, thing, object. 이렇게 해도 돼요. Peace part, thing, object. 오케이. 왜 이런 유추가 나왔냐면 Peace의 뜻은 조각. 조각. 일부분. 이런 뜻이죠. 그러면 peace하고 뭐하고 붙여놨어요? 그렇죠. Part하고 그렇죠. 필수하고 part는 어떤 관계? 같은 관계죠. 같은 관계죠. 그렇다면 thing이 뭐예요? thing. 일이나 또는 물건. 물체.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같은 관계. thing하고 같은 말이 뭐다? object다. 다같이 piece part. piece part. piece part. piece part. thing object. thing object. 그렇습니까? 다시 하세요. 다운. 다음은 빼주시고요. 자동으로. 오케이. 자. 그렇게 됐어. 오케이. 그렇죠. 다같이. 스프키, 스태리. 스프키, 스태리. 스프키. 구피, 실리. 구피, 실리. 오케이. 스프키가 뭐였더라? 스프키. 으스스한. scary. 그렇죠. 스프키하고 scary는 어떤 관계? 어떤 관계. 구피가 무슨 뜻이었더라? 구피 멍청한. 구피 멍청한. 그럼 멍청한이라는 뜻에 또 다른 단어가 뭐다? silly. 그렇습니까? Don't be silly. 바보처럼 굴지마. 그렇습니까? 바보처럼 굴지마. 그렇습니까? Don't be silly. Don't be silly. 같으면 뭐? Don't be goofy. 그렇습니까? 오케이. 친구들이 바보처럼 행동하면 Don't be silly. Don't be goofy.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Don't be silly. Don't be goofy. Don't be goofy. 뭐라구요? 자. 이제 됐어. 지원이네요. 기대대 carries. iyorb 스크이즈 Switch 그렇죠. 스크이시죠. ーム식 위 폼하고 쉐입은 무슨 관계? 같은 관계죠. 그렇죠. 폼하고 쉐입 같은 말이죠. 스크이즈 뜻이 뭐냐.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스키이즈 스크이즈 스크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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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또 뒤엧리여 Cuz 지워 짜자였죠? 지워 짜자 스퀘이스 지워 짜자 스퀘이스 그렇습니다 스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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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즈 퓨트페이스트 퓨트페이스치 퓨트페이스가 뭐죠? 취약 저것도 취약이죠 그쵸? 취약을 쥐어짜봐라 이말이죠 엄마 치약이 없어요 치약 다 썼나봐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스퀴즈 툴페이스 한번 쥐어짜 봐 나올거야 아빠가 안 나오면 이제 아빠한테 아빠 이거 한번 해봐요 그게 바로 뭐다 앞으로도 뭐라 한다? 스퀴즈 쥐어짜다 스퀴즈 모양을 만들다 모양을 만들다 쉐이드 잘할게요 자 모르겠어 지민이 사례네요 그렇죠 Thunder is to noise 오케이 어떤 관계입니까? 포그는 뭐예요? 안개죠 이름씨 플라우드는 뭐예요? 구름 마찬가지 이름씨죠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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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즈 뭐예요? 소음이죠 소음 시끄러운 소리 선생님이 아파트 단지에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뭐가 심해요? 영어로 뭐가 심해요? 노이즈 노이즈가 심해서 턴덜처럼 들려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네 천둥 Thunder 시끄러운 소리 노이즈 비슷한 관계죠 다만 포그는 High 한 곳에 있어요? Low 한 곳에 있어요? 그렇죠 포그는 Low 한 곳에 있죠 하지만 클라우드는 어떤 곳에 있다? High 하이 한 곳에 있죠 그니까 비슷하지만 좀 다른거죠 썬더 썬더 치면 뭐가 생겨요? 노이즈가 생기죠 그쵸? Very big noise가 생기죠 좋아하죠 여러분들? 썬더 치고 이런 날씨에 막 아 기분 좋아 이러면서 어 무서워! 막 이랩니까? 그럴시도 않고 그냥 그냥 서로 부었어 좋다 그니까 오케이 전등 썬더 시끄러운 소리 노이즈 그니까 Fog is to cloud as thunder is to 노이즈였고 오케이 그 다음에 되겠어 채원이도 아이스크림 먹고 있네요 신빈이 오케이 그렇죠 이번엔 어떤 관계입니까? Fog이 뭐예요? 안개 안개 Fog은 뭐예요? 안개 안개 무슨 시?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와 이름 시죠 어떤 Fog이 안개끼 무엇? Fog 안개 Windy는 뭐였더라? Windy 바람부는 그렇죠 Windy 바람부는 어떤 Windy 바람부는 Wind Wind 바람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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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 그럼 Rain 비 그럼 Rain 빛내는 태양이 뭐예요? 태양 Sun 좀 화창한? sunny 구름은 뭐였더라? cloud 구름 끼는? cloudy 그렇습니다 오케이 어떤 규칙을 깨달았기 바래 다같이 폼 아 됐고요 맞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 지원이 처리네 오케이 신빈이 뭐죠? 그쵸? below below 신빈이가 제일 늦게 들어서 한번 지켜봤어요 below 오케이 어떤 관계입니까? over 뭐예요? 그 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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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above 뭐예요? 너머 위에 좋습니까? 둘이 어떤 관계에 그쵸? the ground above the ground 그럼 under 뭐예요? under 그렇죠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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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okay 그 다음에 보겠어 김민이 자라네 low is full and is up 그렇죠 low 뭐예요? 낮 낮은 어떤 시죠? high 뭐예요? 높은 어떤 시죠? 무슨 관계? 그쵸 opposite 이런 관계를 보고 opposite 관계를 하죠 op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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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말이란 말이죠 low cloud high cloud 그렇죠 낮은 구름 low cloud 낮은 구름 low cloud 높은 구름 high cloud 낮은 산 mountain 그렇죠 높은 산 high mountain 그렇습니까? 오케이 성적이 영어로 뭐예요? grade죠 그렇죠 그러면 형편없는 성적 low grade 높은 성적 high grade 그렇습니까? in 뭐예요? 뭐뭐 안에 in the room 그렇죠 out은 뭐예요? 뭐뭐 밖에 뭐뭐 밖에 그러니까 서로 무슨 관계 opposite 반대말 관계도 다같이 low high in out in out 그럼 in이 아니고 big이 없다 치자 그러면 low is to high as big is to small 그렇죠 small 이런 관계하면 되겠죠? 만약에 big이 아니고 hot이 없다 low is to high as hot is to cold 가 좋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hot이 아니고 cool이 없다 오케이 low is to high as cool is to 원 그렇지 원 어이구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런 관계들끼리 작게 났습니다 아 힘이 맞았죠?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한 문제 덜 풀었고요 지원이 분발하시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꺼내셨죠? 네 네 네 뭐하고? 제가 안들어갔잖아요 네 지금 안들어갔는데 어 지금 이렇게 다 강압장 찍고 채워가고 있는데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예 아 예 없을까 오케이 글로우 센텐스입니다 일단 낯익은 것들이 보입니다 승자 안에 그렇죠? 하나씩 읽어볼까요?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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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번 성 진이 가볼까? 뜨ba Ac moon It опредeles Ye breast skill 수 지 수 Oake cloud on the ground causing the weather to be foggy Q 2번 지금 해볼까? 주인공 오 샷arah verm is a blood on the ground 좋다 오케이 그다음 Survivor 아.. 집어리 해볼까? 여기에서 지민 Who ate the last piece of chicken? Who ate the last piece of chicken? 알았다 오케이 그 다음 증빈이 해볼까? 응 They built the bridge of the river 됐다 10번 응 찍어 해볼까? My friends and I worked together to spooky the new chess club The new chess club 오케이 됐고 다음 7번 응 질문해보자 그리 크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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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ad is a low creature 오케이 그래서 응 채점해볼까요? 채점해보세요 1 2 3 4 5 6 7 몇개가 틀렸나요? 몰라요 모른다. 몇 개 틀린 것 같아? 두세 개. 두세 개 틀린 것 같다? 한 두 개. 한 두 개 틀린 것 같다? 이 문제의 특성상 한 개가 틀릴 수는 없을 거고요. 그쵸. 항상 짝수로 틀리겠죠. 그쵸? 한 개 틀린 게. 두 개 틀린 것 같다. 몇 번 틀린 것 같아? 3번. 3번. 3번이 틀린 것 같다? 1번이랑 2번이랑. 2번이랑 2번이랑. 4번이 아니네. 2번이 좀 수상하다. 또? 4번. 4번이 수상하느라. 또? 몇 번이 수상해? 다 정리할 것 같아. 3번이 수상하다. 그럼 3번 몇 번? 자 1번이 수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 그럼 1번은 포기 말고 뭐 해야 될 것 같아. 스푸키를 해야 될 것 같다. 난 스푸키가 답일 것 같아. 어. 또? 또? 2번 수상하다. 어. 2번은 뭐 해야 될 것 같아. 포기. 아 포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또 3번이 수상하다. 어. 또? 몇 번? 10만이. 3번은 포움을 해야 될 것 같다. 응. 어 맞아. 또? 응. 응. 몇 번이 수상합니다. 어. 수상한 게 없다. 응. 6번. 6번은 어떡할까?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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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얘기해 봤나요? 그러면?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cause. causes. 혹시 찾아본 사람? cause. 난 안 적었다. 기억나는 거야. 없다. causes의 뜻은.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이런 뜻이죠. 오. 아무도 안 적네. 맞습니까? 커즈의 뜻은.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weather는 뭐예요? weather. weather. 날씨죠. 날씨죠. 우리가.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는. 클라우드. 클라우드 센텐스이죠. 문장을 완성시키는 거니까. 문장이니까. 땅콩이 들어있죠. 그렇죠. 어. 클라우드가. 어. 클라우드가. 아니죠. 정확하게. 어. 클라우드 언더 그라운드가. 뭐한다. causes. 안 돼요. 어. 클라우드 언더 그라운드가.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인데, 어떤 클라우드. 언더 그라운드에 있는 클라우드가. 뭐한다. causes. 안다. 자 누구를 the weather를 the weather가 뭐하는것 to be the cloud on the ground 어떤 구름 땅위에 있는 구름이 발생시킨대요 이 문장의 뜻은 on the ground에 있는 cloud가 누구를 하여금 뭐하도록 만든다 weather가 to be 포기해지도록 만든다 땅위에 있는 구름은 날씨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구름 낀 상태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 문장의 구조는 cause a to 하다 cause a to 하다는 a가 뭐하도록 만든다 날씨가 to be 포기해지도록 만든다 a cloud on the ground causes 땅위에 있는 구름은 날씨가 안개 낀 상태가 되도록 만듭니다 a cloud on the ground causes the weather to be 포기 a cloud on the ground causes the weather to be 포기 됐습니까? 누가 뭐한다 땅위에 있는 구름은 만듭니다 a cloud on the ground causes 누구를 the weather 날씨를 뭐하도록 to be 포기 안개 낀 상태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2번도 문장이니까 누구는 뭐한다네요 누구는 일단 여기에 있는 뭔가는 안개는 뭐다 is a cloud다 cloud는 클라우드인데 어디에 있는 on the ground 여기 들어가면 뭐? fog fog is a cloud 안개는 뭐다 구름입니다 구름은 구름인데 어떤 on the ground 땅위에 있는 구름은 땅위에 있는 구름이다 fog is a cloud on the ground 안개는 on the ground에 있는 클라우드다 fog is a cloud on the ground 안개는 땅위에 있는 구름입니다 fog is a cloud on the groun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좀 귀찮은 녀석구 너는 왜 안 사라지고 버티니? 오케이 3번 누가 뭐한대요? grass 누가 grass가 뭐한다? grass grows 안다 grass grass가 뭐죠? 그렇죠 풀 잔디죠 grow가 뭐죠? 그렇죠 품이 자란다는 얘기하고 있고 grass grows 그렇죠 to the ground 누구에게? 땅 땅 땅에게 땅에게 여기에 들어갈 말은 over가 아니죠 over가 아니고 뭘까요? 폼 폼 폼입니까? 여기 폼 잔디가 자랍니다 형성하다 땅에게 땅에게 형성하다 자란다 그렇죠 여기 들어갈 말은 바로 뭐예요? low low 땅 가까이에 low to the ground 그렇습니까? 땅 가까이에 여러분들 풀이나 잔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자랍니까? 아니죠 요만큼 자라죠 그러니까 땅 위 땅에 가까이에 낮게 낮은 높이로 자란다는 얘기하면 풀은 낮게 자란다 그렇습니까? 풀은 낮게 자랍니다 grass grows low 그렇습니까? 풀은 낮게 자랍니다 grass grows low 누구에게 가까이 to the ground 땅 가까이에 낮이 막하게 자란다 그렇습니까? grass grows low to the ground 그 다음에 계속해서 8가 뭐죠? 오케이 농장중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칠이래요 구가 왜 칠을 무서워하는지 봅시다 그쵸? 숫자를 세려면 세븐 세븐 다음 숫자는 뭐예요?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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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숫자는 뭐예요? 나잇 이 숫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잇 에잇 이 소리가 뭐하고 똑같아요? 에잇하고 똑같아요 그쵸? 에잇의 뜻은 뭐해? 무슨형 이제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세븐 에잇 나인 누가 뭐했다? 칠이 먹었다 누구를 먹었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누구? 세븐 이래요 세븐 에잇 나인 지진구를 먹었어요 됐습니까? 재미없죠 아재개그입니다 자 이 아재개그는 왜 나왔는 거냐 에잇이라는 녀석 팔이라는 숫자의 발음과 먹었다 에잇의 발음이 똑같았기 때문에 나온 농담의 영어 농담입니다 그래서 에잇은 먹었다입니다 먹었다 잇의 과거형입니다 잇의 과거형 그러면 누가 뭐했니? 이러고 묻고 있네요 누가 뭐했니? 누가 뭐했니? 누가 먹었어? 이러고 있네요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뭐를? The last blank of chicken 마지막 남은 치킨 그쵸 그니까 피스 들어가면 되겠죠 누가 마지막 남은 The last piece of chicken 누가 먹었어? 내가 먹을라고 놔두는데 Who ate the last piece of chicken 됐습니까? 왜 피스가 들어갔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마지막 치킨 한 조각 The last piece of chicken 됐습니까? 마지막 치킨 한 조각 The last piece of chicken Last는 마지막 이란 뜻이죠 마지막 조각 The last piece 됐습니까? 치킨 마지막 남은 한 조각 The last piece of chicken 누가 마지막 남은 치킨 한 조각 먹었어? 누가 마지막 남은 치킨 한 조각 먹었어? Who ate the last piece of chicken Who ate the last piece of chicken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누가 뭐 했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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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가 뭐 했다? 빌트 했다 빌트 했다 빌트는 뭐해? 무슨 형? 빌트 빌트 빌트의 과거형 빌트 뭐하다 줘? 건설하다 만들다 그렇죠 데이가 빌트 했습니다 그들이 건설했다 이 말 데이 빌트 그들이 건설했습니다 데이 빌트 무엇을 어 브릿지 브릿지는 배웠죠 뭐였어요? 다리 그렇죠 다리죠 그들은 다리를 건설했다 이러고 있네요 데이 빌트 더 브릿지 그들은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데이 빌트 더 브릿지 어디다가 오버 더 리버 강 위에 왔네요 그렇습니까 오버 하고 비슷한 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말이 뭐였더라 어버 어버 그렇죠 어버 어버 미안합니다 계속 선생님이 드립쳐서 그렇습니까 어버 데이 빌트 브릿지 어버 더 리버 어버 더 리버 그렇습니까 강 위에 다리를 건설했다 이러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6번은 좀 기네요 My friends and I walk together to more the new chess club 이네요 오케이 누가 My friends My friends 가 뭐했다 And I 했다 누가 My friends and I 가 My friends and I 가 뭐했다 My friends and I 가 뭐했다 Worked together 했다 이말이네요 My friends and I work together Work Work 뭐하다 입니까 Work 일하다 일하다 걷다 는 워크 고요 워크 워크 워킹은 걷는 것 걷는 중인 그러니까 오케이 워크 일하다죠 together 어찌 그렇죠 협동했단 얘기인거죠 그렇습니까 내 친구랑 내가 협동했습니다 함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My friends and I work together 그 다음에 The new chess club 이 뭐겠어요 The new chess club 새로운 체스클럽 새로운 체스클럽 새로운 체스클럽 동아리죠 그쵸 그렇습니까 그러면 To 새로운 체스클럽 동아리 우스스한 아니죠 기기가 아니고 뭡니까 폼이죠 폼 To form The new chess club 하기 위하여 폼은 만들다인데 To form 뭐뭐하다 씨앞에 툭 붙어서 뭐뭐하다 빼버리고 뭐뭐하기 위하여 새로운 체스클럽 을 폼하기 위해서 친구랑 내가 열심히 함께 노력했습니다 야 우리 새로운 체스클럽 만들자 그래서 뭐했겠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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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쵸 홍보물 막 만들고 그쵸 그렇게 친구랑 같이 했단 말입니다 내가 친구랑 내가 친구랑 내가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친구랑 내가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My friends and I work together 새로운 체스클럽을 만들기 위하여 To form the new chess club To form the new chess club 하기 위하여 My friends and I work together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A bat 는 Mother Is a 무슨 무슨 creature 로는 아까 썼으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스푸키 크리쳐도 크리쳐가 뭐예요 크리쳐 생명체 생물 배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배드 무슨 뜻도 있고 그렇죠 야구방망이란 뜻도 있죠 그럼 야구방망이는 무서운 생명체입니까 배스에 또 다른 뜻은 뭐가 있나요 박쥐 박쥐란 뜻도 있죠 배트맨 알죠 그쵸 어우 잘한다 지금 그쵸 그러면 여기서 뜻은 야구방망이는 무시무시한 생명체입니다 아니면 박쥐는 무시무시한 생명체 둘 중에 뭐겠어요 박쥐 박쥐는 스푸키 크리쳐다 A bat is a 스푸키 크리쳐 A bat is a 스푸키 크리쳐 박쥐는 무시무시한 생명체 어무쇼 어무쇼 여러 번 할 때 많이 했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총 몇 개가 또 희한하게 풀 수가 틀렸네 3개가 틀리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맞다 여러분들 같은 걸 또 쓰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은 것과 관계없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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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를 한 다음에 오케이 땅 위에 있는 구름은 만듭니다 어 cloud underground causes 누가 뭐 어떤 어떻게 되도록 더 웨더 투 비 포기 포기 그렇습니까 땅 위에 있는 구름은 날씨가 흐린 상태 아 안개 낀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 어 cloud on the ground causes 더 웨더 투 비 포기 어 녹음식제 알죠 됐습니까 그 다음 거 안개는 땅 위에 있는 구름이다죠 그렇죠 안개는 땅 위에 있는 구름이다 보기 is a cloud on the ground 그렇습니까 원래 문장의 첫 글자는 대부분자지만 문장이 아니고 단어를 좀 구하는 거니까 소문자로 썼습니다 첫 글자에 보기 is a cloud on the ground 그렇습니까 안개는 구름입니다 cloud cloud 어디에 있는 on the ground 땅 위에 있는 우리가 오케이 그 다음에 잔디는 어떻게 잘한대요 그렇죠 낮게 잘한다 누구에게 낮게 to the ground 땅에게 낮게 잘한다 어 오케이 그래서 잔디는 낮게 잘합니다 rest grows low 땅에게 to the ground 땅 가까이에 낮 낮이 막하게 잘한다 breath grows low to the ground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먹었어 내용 그렇습니까 오케이 누가 마지막 치킨 조각 먹었어 who ate the last piece of chicken 그렇습니까 piece piece of 같은 말이 뭐였더라 팔 그렇죠 파트도 있었죠 who ate the last piece of chicken 뭐라구요 who ate the last piece of chicken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강 위로 다리를 건설했다죠 그들은 강 위로 다리를 건설했다 네 they built the bridge over the river 됐습니까 they built the bridge 그들은 bridge 를 건설했다 어디다가 over river 됐습니까 오케이 지원아 수업시간에 다 해버리면 되지 그렇지 됐습니까 다음 나의 친구와 내가 열심히 함께 일했습니다 my friends and I work together 새로운 체스 클럽을 만들기 위해서 the new chess club to form the new chess club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박띠는 우승우승 우승 우승한 생경체다죠 박띠는 우승 우승한 생경체에요 that is a spooky creature 크리처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방금 했던 거 여러분들이 오늘 숙제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암기학습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갖고 공부가 되겠어요? 안되겠죠 단어대식으로 해서 가볼까요 Cloud on the ground causes The weather to be 거기 이게 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죠 있습니까? 그 다음 것도 뭐? Create the last piece of chicken 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 때는 단어대식 의미 대식 두가지로 하고요 단어대식 모드로 의미 답을 안 보고 맞출 수 있도록 읽히고 쓰기 시험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로센테스 이즈 문제풀이 수업 했고요 단어대식 의미 대식 두가지 모드로 학습하기 그 다음에 단어대식 모드로 의미 답 안 보고 맞출 수 있도록 익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영어 문장이 명어 문장이 보이고 빈칸이 보이는 상태로 녹음 두 번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4번은 못했습니다 4번에 해당되는 건 다음 시간으로 신경쓰지 않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흠 흠 고맙습니다.